정보 플랫폼 서비스 스니팟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스니팟 대표 이성규입니다. 스니팟은 무수히 많은 인터넷 정보들 중에서 좋은 정보를 잘 선별하고 선별된 정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황에 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정보 검색은 정보에 대한 퀄이라고 하죠.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오는 방식인데 제가 원하는 정보 소비 습관이 점점 하나의 낱개의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정보의 어떤 묶음을 동시에 소비하는 형태로 정보 소비 습관이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정보를 소비하는 것은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주제에 대한 정보를 모아주는 형태로 검색보다 좀 더 다른 형태로 나아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스니팟이라는 서비스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스니팟이 제안하고 있는 형태의 서비스는 해시태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여행에 관심이 있으면 여행이라는 주제 안에는 유럽여행이 있을 수 있고 미국여행, 아메리카 여행이 있고 그 안에서도 주별로 여행, 도시 여행, 여러 가지 것들이 주제가 사실 꼬리를 물고 상하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생기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떨 때는 좀 더 추상적으로 더 상위 단계로 생각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한때는 또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은 형태로 정보를 소비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내 사고의 방식의 이동을 정보 소비하는 형태로 제안하고 쓸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승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비스가 사용자가 되고 발전하게 된다면 검색 서비스하고 또 다른 형태의 검색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서비스로는 미국에 있는 레딧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요. 레딧이 현재 서브레딧이라는 개념으로 각각의 어떤 관심사, 주제별로 그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컨텐츠들 중에서도 랭킹 시스템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 컨텐츠가 업보트가 돼서 위에 올라오고 오랫동안 노출되거든요. 그러한 레딧 서비스의 알고리즘을 사실은 스미팟도 많이 참고를 했고 레딧은 사실 오픈소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레딧의 핫 알고리즘은 이미 소수로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걸 거의 참고로 해서 스미팟의 랭킹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정보를 소비하는 데서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한 주제별로 그 주제에 대한 요즘 인기 있는 컨텐츠만 빠르게 캐치하고 다른 일로 넘어가고 싶은데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현재의 정보 채널들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딱 내 관심사에 있는 인기 있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능동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쏟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 들어 어떤 핫한 주제, 어떤 특별한 관심사가 있으면 그 관심사에 관련된 주제를 빠르게 캡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SNS보다는 위키 같은 페이지를 많이 쓰는 사람하고 좀 성향이 맞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은 지금 그 주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가 별이 맞는 광고, 비즈니스 광고나 이런 게 노출된다면 상황과 컨텍트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광고 효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NS처럼 개인 정보가 요즘 워낙에 수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개인화된 광고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비행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무실을 인출을 하고 나서 일단 그 공간 자체가 스팟업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으니까 함께 저하고 비슷한 스테이지에 있는 초기 얼리어 스테이지 스팟업들 대표님들하고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심리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각각의 분야는 다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니까 비슷한 고민 중에서도 저도 참고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노하우도 공간 있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황교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정보 검색 서비스들을 하는 워낙 큰 회사들이 있고 거기 직원들 중에서 사실은 대학원 때 알고 있던 분들도 많이들 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황교에서 다시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 검색은 요즘은 어떤 걸 고민하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트렌드도 알고 기술적으로 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 같은 경우는 공을 받고 이러면서 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기업 생활이 분명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는 빨리 하고 싶었던 걸 창업했던 게 더 창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후회를 하고 있고요. 물론 덕분에 여러 가지 공적 네트워크로 생기고 사실 투자 안 받고 오랫동안 투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래도 기업 다행히 조금 모으는 것 이런 거 덕분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 투자도 잘 돼 있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명확하면 그건 부딪히면서 경험해서 배우는 거가 제일 빠르고 다른 데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 경험을 하는 게 더 최고기 때문에 너무 돌아가실 수 없다. 저는 많이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검색 또는 SNS나 커뮤니티를 타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게 너무 일반화돼서 다른 형태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검색을 우리가 익혀주셨으니까 다른 형태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느껴지시면 핀팟을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핀팟이 하나의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를 해보고 싶습니다.